여러가지 식물 제가 매입해서 키워보지만 요거 알보 하고 그리고 요거 뷰티 뷰티가 가장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아 뷰티 처음에 왔었을 때 요 2장 있었는데 요거 아 거북이 그리고 요거 아 지금 나온 건데 이게 한번 커팅을 할 때 4개 정도가 나오면은 이것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 이거는 오늘 나눔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놓을게요 예 아 아 내려놓고 요거 알보 예 예선전 아 가겠습니다 화이팅 해 주세요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하 요거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아 절반 알보 하품은 이렇게 따악 해서 요거는 삼반무늬거든 모체도 그렇고 그래서 요걸 했는데 얘들만 지금 이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요걸 잘 키워 가지고 예 빠른 번식 해서 제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하하 요거 절반 이렇게 있는데 첫 입장은 이렇게 절반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칼라도 나쁘지 않고 두번째 입장 부터는 이게 절반이 넘어서서 칼라가 들어가는 거야 아 흰색이 너무 많긴 하는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세번째 입장 아 오늘 보니까 활짝 폈어 이게 이게 펴졌으니까 사이즈가 좀 더 커지겠죠 예 하하 하하 무늬가 지금 봐가지고 흰색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왼쪽으로 치고 나갔고 그리고 오른쪽에 아 삼반무늬로 하하 하하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얘가 문제야 아 얘가 아 이 상태로 가서는 제가 봤을 때 1년에 아 올 연말까지 입장이 한두장 정도 나올까 싶어 가지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요로케 예 아하하하 아크릴 박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크릴 박스를 준비해서 요안에 넣고 번식을 하면은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초 강수를 제가 아 뒀습니다 얘 때문에 아크릴 박스를 맞춰서 예 아 네 어찌됐든 만족도가 알보하고 아까 뷰티 요게 가장 만족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키워본 결과 물론 이하고 뷰티 하고 두개 다 키우면 좋겠지만 아 아 아 물론 고가 식물이 천만원 때 2천만원 때도 뭐 난식물 이라든지 풍란 그리고 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은 우리 서민층이 아득바두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치가 알보하고 아 뷰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 예선 전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2차 예선 추첨하겠습니다 총 30명을 제가 추첨을 통해서 중결승 진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총 190분 2차 예선 에는 신청 하셨는데 예 예선 년을 나눠 사는 이유는 아 제가 고 사이에 애들을 번식을 많이 시켜서 다음 구독자 아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좀 더 많은 나눔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 사이에 번식하는 걸 갖다가 방법을 제가 전달도 하구요 178분 신청 하셨습니다 예 나 혜자 님 축하합니다 두번째 분 빗소리 님 축하합니다 세번째 분 이이 님 축하합니다 네번째 분 아우라 님 축하합니다 마지막 감독님 축하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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